일본은 오늘 전쟁 종식이자 패전 75주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의 곡물로 나무장식품 비용을 보냈고 차기 총리 후보를 포함한 장관급 4명이 직접 참배에 나섰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는 태평양 전쟁에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무를 바쳤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의식해 2013년 12월 이후 직접 참배는 하지 않고 있지만 2012년 재집권한 뒤 8년 연속 공무를 보냈습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유다 문부과학상 등 장관급 강요 4명은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했습니다. 현직 강요의 8.15 당일 참배는 4년 만입니다. 아베 총리와 달리 즉위 후 두 번째 종전기념일을 맞은 나루이토 일왕은 과거사에 대해 깊은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1995년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전 총리는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는 신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과거에 겸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일본의 명예로 이어진다며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야말로 일본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구체적인 대안 없이 강제 동원에 대한 배상을 재차 압박했다며 해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